탁월한 피부 개선력으로 전세계 사람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닥터자르트 시카페어 시카페어의 탄생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? 닥터자르트는 탁월한 피부 개선력을 가진 제품을 개발하던 중 독특한 곳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바로 라오스 원시부족에서 전해내려오는 호랑이 이야기 라오스 밀림에 사는 호랑이들은 잦은 영역 다툼과 사냥으로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호랑이들 몸은 늘 건강하고 말끔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라오스 밀림에 있었습니다 호랑이들은 밀림에서 자라는 허브에 몸을 비비며 건강함을 유지한 것이죠 이 허브의 이름은 바로 병풀 닥터자르트는 병풀 추출물의 뛰어난 피부 개선력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피부관리에 신경쓰는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편리하게 사용가능한 시카페어로 재탄생시켰죠 어때요? 시카페어가 사랑받을 수밖에 없겠죠? 더 좋은 성분으로 더 좋은 피부를 만들기 위해 닥터자르트의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닥터자르트 닥터자르트